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 여러분 데일리카 입니다 오늘도 좀 화려하고 좀 뽀샤시 하면서 시원시원한 그런 시스템 조립을 다 했구요 지금은 마지막 테스트 작업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보시면 어떠세요 뭐 좀 뭔가 화려하고 환해 보이죠 깔끔해 보이고 화이트 구성으로 세팅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당 시스템은 조립대행으로 작업을 한 건데 일단 뭐 시스템 구성보다 간단하게 라이젠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라이젠 9800 3d 클레브 6천 메가 헤르츠 튜닝 메모리 16기가 2개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5080 마스터 버전이구요 케이스는 리안니 511 다이나믹 에보 게 있습니다 rg 빌드 구요 그리고 유니펜은 sl 120 인피니티 모델이고 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안니 sl 인피니티 360 순행 이구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세우셨어요 그래픽 카드를 살짝 이렇게 뉴 수 있는 그런 브라켓 이에요 호환이 되는 모델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고 펜텍스 제품이구요 펜텍스 프리미엄 버티컬 브라켓 하단에 led 가 쭉 있구요 전체적으로 다 rgb 구성도 괜찮고 또 화려하면서 심플하면서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한 얘기는 화려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 가려진 슬픔 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라이젠 고사양의 퍼포먼스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단점 이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구요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 메모리 expo 엑스포 설정 했구요 드라이버 뭐 최신 버전으로 다 했고 기가바이트 메인보드기 때문에 gcc 어플 깔려 있고 리안니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l 커넥터 3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라이젠 조립 영상들 속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라이젠 퍼포먼스 시스템으로 조립 세팅을 하면 제가 재부팅을 해 볼게요 예전에는 간혈적으로 가끔씩 나타났는데 요즘은 엄청 많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시스템을 재부팅을 했거든요 재부팅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 0d 라고 적혀 있구요 d램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부팅이 안되요 화면이 안 뜹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계속 있는게 아니구요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요 잘 될 때는 5번 6번도 잘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두 번 안되고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껐다 켜야 되요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요 현재 라이젠 시스템에서 튜닝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내부 usb 2.0 포트 들 그런 장치들 사용하고 메인보드 어플 gcc msi 센터 애즈락 같은 경우에 rgb 퓨전 뭐 하여튼 그런 컨트롤 어플 들을 깔고 이러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요 오히려 시금치 메모리에 이런 제품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런 시스템처럼 고가의 pc 들이 더 화려한 pc 들이 튜닝 메모리 장착하고 rgb 많이 연결되어 있고 내부 usb 2.0 장치들 여러개 연결되어 있고 통합 어플 깔려 있고 이러면 재부팅 했을 때 불규칙적으로 d램에 불이 들어오면서 화면이 안 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xmp e xpo 메모리 활성화를 꺼라 gcc 를 꺼라 l 커넥터 3 어플을 종료해라 그리고 드라이버 세팅을 다 해놓고 윈도우를 밀어라 그리고 다시 윈도우만 깔아 써라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스템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제가 출고해서 나갔던 pc는 똑같은 기가바이트 보드 였구요 lcd 창은 없지만 리안님 모델 이었고 그 제품은 메모리 e xpo 를 끄니까 또 잘 되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gcc 를 끄면 잘 된다 l 커넥터 3 어플 프로그램을 안 깔고 쓰면 잘 된다 여러가지 정말 다양해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불안정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인보드 악의사 버전이 있잖아요 악의사 버전이 약간 좀 패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얘는 뭐 특별히 어떠한 어플 때문에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msi 보드도 그렇고 에즈락 보드도 그렇구요 다양하게 발생을 해요 순행도 저번에 파노라바 순행인가 그 제품 장착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라이젠 제품 중에 usb 2.0 장치들 각종 어플들 여러개가 깔려있고 여러개 세팅되어 있으면 간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르시는 분은 알고 계셔라 참고를 좀 하셔라 안내차 제가 카메라를 켰구요 비슷한 모델로 저번주에 한 대 조립대행으로 나간 PC도 있는데 그분도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 오더라구요 재부팅을 했는데 이지디버그 DLM에 불이 들어오고 화면이 안 떠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어요 이럴 때 보면 정말 단순하게 기본 모델이 훨씬 더 속 편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이런 구성에 시금치 메모리 꽂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퍼포먼스 이러한 부품들로 장착을 해서 조립을 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알고는 있으셔라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자 오늘 조립대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고객분을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구성으로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